제가 영화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관객분들에게 많이 글을 넘기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색다른 영화적인 경험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뮤지컬 영화가 많지도 않고, 이렇게 굉장한 수위의 에로티시즘을 다룬 영화가 많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관객들에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thank you for having us here we're very excited to be here we've been playing a lot of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the reaction is always kind of different so it's hard to really expect anything about it. It's based on a play that was written a hundred years ago that at the time was very scandalous 많은 국민들로 인정되었고, 이제 그런 성적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지만, 영화에 있는 사람의 노래는, 제가 생각해보는 것 같습니다. 건동님! 아, 맞다. 먼저 한국어란든 한국어란던 그녀가 더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한국어를 만들던 통에서 가져였나요? 뭐요? 손을扶아주세요. 그녀는 영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소청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전세계에 많은 영화는 통해서 손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관계반의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예상해야 될지 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100년 전에 써졌던 라롱드라고 하는 연극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성적 수위라든가 다루는 내용이 너무나 쇼핑해서 상당히 큰 스캔들이 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성적 수위라든지 내용 자체가 쇼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뮤지컬 영화로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를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점에서 놀랍다는 반응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일단 서울에 지금 두 번째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뉴욕에 대한 영화잖아요. 물론 그 안에 작은 러브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한 영화고 뉴욕이라는 도시사가 들어있는 영화죠. 감독님이 서울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바라보는 감독님 브룩 프로듀서 분에서 시선에서 보여주는 서울은 어땠나요? 감독님 북한의에게 오후의 envie,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 서울로 저세호실을 Built On 서울 or BlockWave 문화에 있는 곳에서 나무 집행하여가 있는 곳에서는 things like stores and restaurants and things on different levels 2.4.4. 4.4. New York에서 항상 모든 곳은 apart at least Efp en offices. 에서 아는 더 조절한 위험에 있는 깨끗잡다, 조금 더 가요청의 가정지 하고 제가 먼저 τη거라고 하는게 그리고 저는 정리하거나, 많은 한국어로와,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유형이 조금 더 단순한, 하고 있는지, 또한 시장의 문화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전통을 보겠습니다. 한편의 전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위를 보았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더욱더은 러시지 않습니다. 뉴욕의 전통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해서는 어떤지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의 전통을 보겠습니다. 한편의 전통은 이런 것들의 전통을 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더 필요한 것들은, 이 소식을 더 필요한 것들은요. 복잡하게 식당이랑 정보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뭔가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조금은 더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다가왔고요. 제가 한국에 사는 분들 또는 서울에 사는 분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리에서 만나거나 영화제를 통해서 만난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거리들도 남북으로 뻗어있거나 동서로 뻗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사람들이 그런 도시의 구조를 닮아서랄까 좀 직선적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서울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오늘 보신 영화를 서울을 배경으로 만들었다면 10명의 인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영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헬로우겐 시퀄을 서울에서 찍으시면 되겠네요. 한 20명 정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20개의 에피소드를 늘려서.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100년간 동안 4번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처음에 플레이의 형태로 그 두 번째 마크스 오피스의 라홍드라는 작품으로 그리고 세 번째 오프 브로드웨이의 성공적인 작품으로 오늘 여러분이 보신 헬로우겐 마침내 컬러 버전이죠. 가장 모던한. 근데 최근에 그 브로드웨이 워낙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작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을 영화로 만들 때 가장 큰 챌린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스테이지의 그 거대한 스펙터클을 어떻게 영화적인 시네매릭 스펙터클로 바꿀 것인지 어떻게 그 변환작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것과 오늘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그 100년을 넘나드는 그 시공간의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영화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데 분명한 어떤 제안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의 영상 점점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촬영을 앞두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장소가 담당을 통해 스포츠의 첫 장소에 대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결정되면서 그는 가장 대부분의 장소가 아름다운 부분에 대한 장소가 그의 장소가 정보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는 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대한 장소가 있는 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다른지 하나가 있는 게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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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서 움직이는 것을 해명하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장면을 각성하는 것을 찾는 것이, 이 장면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의 장면에 대해서, 무대 뮤지컬인 경우에는 공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적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그것을 흥미롭게 만들고 동선을 흥미롭게 만들어서 영화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램프포스트가 가로등이 하나 있고요. 무대에 침대가 하나 있어서 모든 이야기가 그 하나의 셋을 주변으로 돌아가는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들도 새로운 것들도 많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물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할까가 제가 각색하는 데 있어서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골목에서 주방에서 차로 갔다가 이런 물리적인 동선들을 효과적이고 또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짜는 것이 각색할 때 많이 고심한 부분입니다. 파이팅도 그리고, 롬지에 대한 영상은, 왜냐하면, 롬지에 대한 영상은, 롬지에 대한 영상은, 그리고, 롬지에 대한 영상은, 롬지에 대한 영상은 롬지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이런 영상은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세제 수 있는 글씨에 따라서 그 시간을 표현할 수 있나요? 그 시간은 how it's different in different time periods and making sure that their relationships and the intimacy in the scen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time period and in like maybe a little bit of a shocking way of me pushing the boundary a little bit but but um yeah the time period is a strange thing because it's obviously not naturalistic like characters go from one time period to another and no everybody always the first question they ask the actors is am I the same person in two you know a hundred years apart or my different person and it's not really good answer to that other than they're the essence of that person and so that's always our answer 어 그 지푸라기에서 반을 찾는 그 비유가 한국말로 또 뭐가 있나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딱 그 정확하고 어 알맞는 그런 어 그 비용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어 의상이라던가 세트 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충당해야 했었던 점이 가장 좀 어려웠구요 또 하나는 그 각각의 다른 10개의 다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나타난 두 개 두 인물의 관계가 또 그들의 친밀감이 또 어떤 그 사회적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다른 질을 전주하는 것도 보여주는 게 중요했구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희 배우한테 써도 들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어 그 이런 질문을 자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그러면은 시대가 바르지만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냐 왜냐면 그 한 명의 배우가 시대를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 제가 배우들한테 이해시키게도 또 그것을 표현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해석한 것은 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이 담고 있던 어떤 그런 특징점이랄까 그 그 아자 아주 중요한 정수 같은 특징점 만 옮겨 간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어 지금 대답해 주신 분의 프로듀서 분 코리 인데 편집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편집하신 거를 재차 보면 이게 지금 시간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 순서가 아니게 어 배치를 한 것은 의도적이었던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래 제가 한 번 생각한 지 건데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전айте 회사하는 것이 자식으로 많이 알려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한지는 그 시융을 podочка 즉에 그 자랑스러운 시각을 받아서 나는 그 자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신선수와 함께 단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 분을 주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나랑 같이 따뜻한 단어는 전 사용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분이 제 생각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되니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요 영화에서 보여진 시대의 순서는 저희가 각색한 원작 뮤지컬에 나왔던 그 시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뮤지컬을 이런 식으로 썼던 마이클 존 럭큐스라고 하는 원작 뮤지컬을 썼던 분의 어떤 예술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년적 원작인데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라 런드라고 해서 써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시대별적으로 배열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인물이 하나에서 다 똑같은 인물로 이어지는 이 연결의 하나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캐릭터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대 배열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시간 순서가 아무래도 역행을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서면 에피소드 같은 거는 약간 혼자 기억할 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메비우스디처럼 만나잖아요. 그 시작과 끝이 그런 걸 연결해 주는 지점이 저에게는 이 브로치였어요. 그러니까 소품의 사용이에요. 근데 이 붉은색 브로치와 그리고 그 주인공이 들어가는 어떤 붉은 방이라든지 뭐 이런식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작은 공간은 또 푸른색의 어떤 소품들이 있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네이블렌치의 머블렌즈 드라이브에서 파란색 키를 찾아가는 그런 설정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붉은색 브로치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색깔에 대한 미스테리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브로치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원작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소품의 사용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브로치로는. 그리고 또 이건 전화작을 시킨다. 아니다. 근데 그런 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indre이기 시작될 때 그는 소품을 비롯하는 것이 어떤 adaptations의 정보를 그리워지는 것 같애 우리가 딸을 ves possa 그래서 그니까요 그 레시피가 어떻게 앞이 네, 말씀하신 브루티 같은 경우에는 원작 뮤직비디오에서 뮤지컬에도 등장을 했던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전형적인 또는 전통적인 내러티브의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이어주고 인물을 이어주는 그 내러티브의 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소품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이클 전 럭키우사 뮤지컬 원작을 작곡했던 그 작곡가는 음악적인 것을 계속 반복되는 음악적인 모티브를 사용을 해서 그 나러티브의 연속성을 만들었고요. 저는 브로치 외에도 또 디자인적으로 영화에서 어떤 룩이나 느낌 등을 통해서 그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로 고민했었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 등장했던 것이 영화에서 보셨던 그 다이아몬드 모양의 네온사인이 모든 신마다 시대를 넘어가면서도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전반적으로 커플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엔딩까지 지켜보면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굉장한 엑스타시 혹은 엑사인멘트가 일어나다가 서로 막 흥분하다가 그 클라이맥스가 지나가면은 뭐 좀 소 닭 보듯 약간 좀 허무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관계 흥분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것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커플을 중심으로 유혹과 매복 혹은 에로티시즘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에피소드가 꼬리와 꼬리를 무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에피소드가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다른 주제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세계관을 열 개 에피소드로 풀어내고 싶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estran히OGidor에 감사드립니다. 네, 왜 그렇다? 네. The way the original piece that it's based on in the Michael John's musical is all really about the sort of giving and taking energy and that means different things in each scene betwee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ifferent people but there's always this sort of you know, somebody comes into the scene with an energy and then somebody leaves with that energy and takes it into the next chapter, into the next relationship. And that's, Michael John thinks that this is a very optimistic musical, but he's a very pessimistic person. So to him, the fact that the last word in the piece is hello and not again means that there's another person out there, you know, to find. And that, you know, no matter what happens in life and in relationships,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마이클 존 러퀴스와, 원작을 작곡했던 마이클 존 러퀴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관계 사이에 에너지를 가져오고 그 다른 캐릭터가 그 에너지를 또 다음 이야기로 가져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에너지를 주고 빼앗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메시지를 이야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뺏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데요. 이분 자체는 좀 염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영화 끝에 헬로우라고 하는 말로 끝맺음을 하는데 이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희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D I think just a say like, I think the sadness, we all have been in relationships whether it's romantic or not. Where we've taken advantage of somebody for something or, you know because we've been selfish or someone's taken advantage of us. And I think that's when you watch it you kind of think about your own relationship and how you've been and that is a little sad. 그리고 편문가님께서 영화 보고 슬픈 감정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 영화들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누군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그게 연인과의 관계이던 그냥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줬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용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게 해서 조금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영화를 저만 너무 우울하게 읽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상처가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굉장히 윤회적이기도 하네요 제가 줬던 걸 남에게도 베풀고 이런 불교적인 아이디어 아러지가 일으키기도 하네요 제가 사실은 사실 전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지금 영화의 프로로그와 에필로그를 그러니까 영화의 포문을 열고 포문을 닫는 이 커플 그러니까 Martha Plimpton과 Audra MacDonald라는 이 두 명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이 영화의 중심으로 봐도 되지 않나 물론 열 개의 에피소드가 각기 다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근데 이 두 배우의 조화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일단 Audra MacDonald 그 흠인 배우는 토니성을 여러 차례 받은 뮤지컬 무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여러분들은 영화로는 많이 만나지 못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그 금발머리 여기서 그 상원의 요원으로 나오는 그 배우의 얼굴이었어요 막스 오피스의 오리지널에 등장했던 그 시먼 시니어레와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사실은 뭐 거의 환생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비슷했는데 혹시 그래서 캐스팅을 하신 건지 이 두 배우의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나요 god exposed 일반적인 수상에 일부러 제발 사연 ements 일정이 connecting her first personality because she's the last person you see and she's one of the first people you see and she kind of brings the whole thing full circle and has the most sort of thematic lines of dialogue, the things that make it end in her song and we've always really admired her and we obviously grew up seeing her in movies when we were kids and she's around our age, a little bit older than us and so we've sort of seen her career through time and so we've always really admired her and been drawn to her. 그녀와 Audra가 서로 함께 만나면서, 왜냐하면 그녀가 여러가지의 시기를 만나면서, 그녀는 그녀가 서로 함께 만나면서, 그래서 그녀는 이런 경험을 많이 만나면서,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도 참가하셨습니다. 사실은 Audra가 다른 영화에 있는 것 같고, 그녀는 뷰티&브이스트에 있는 것 같고, 그녀는 뷰티&브이스트에 있는 것 같고, 그녀는 그는 뷰티&브이스트에 있는 것 같고, 주지사 역은 굉장히 중심적이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왜냐면 영화의 시작에 나오고 마지막 끝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닿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서 상당한 고심 끝에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주연을 맡았던, 그 역할을 맡았던 마사 플림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요. 아역 배우 시적부터 해서 어떤 그녀가 배우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영화 마지막에 주지사라고 하는 인물이 전달하는 여러 가지 주제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대사를 하기에도 충분히 역량 있는 배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흑인 배우인 어드라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영화제에 있는 뷰티 앤더 비스트라는 영화에서도 옷장 역할을 하는 배우로 등장합니다. 미녀와 야수에서 옷장 역할을 맡았었다고 하네요.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하고 마이크를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지금 두 배우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뮤지컬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배우의 한 배우가 중요한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메세지가 담긴 노래를 부를 때 핀 조명이라든지 둘 조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영화로 옮겨갔을 때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클로즈업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레임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그런 이유인 건지 아니면 예산에 관한 이유 때문에 클로즈업이 많았던 건지 배경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이 배우에 혹은 배우가 노래를 할 때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는지요.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I mean, a lot of that, you know, the close-up for this film, because it's so intimate, you know, that helped kind of bring you into that relationship. But also on a technical side, we did all of the singing live. So the actors had an earwig in their ear and there was a live piano player offset. And so a lot of times we would do kind of the master take where they, you know, sing the song fully in a close-up. because that was the time that they were most, you know, really into it. And then also, you know, just because it was a low-budget film and because we were doing the ten different time periods, we were really limited by how wide we could actually shoot. So there was kind of a mix. Yeah, some of the rooms are very small. But I think, you know, in general, because the whole piece is about intimacy, you know, it made sense to kind of keep everything really close. Yeah, yeah. . . . . . . . . 그 인물들의 클로스업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관객을 몰입시키고 그 이야기 안으로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영화에 등장한 노래 부르는 장면들은 거의 100% 일부 장면만 제외하고는 다 라이브로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반주가 나오는 걸 들을 수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이열 위그라고 하는 인이어 장비를 사용을 했고요. 촬영 현장에서 뒤쪽에서 이 인이어로 피드를 쏘아주는 키보드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라이브로 피아노를 치고 그것에 노래 부르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을 땄습니다. 또 저해산 영화이기 때문에 와이드로 찍기에는 상당히 세트라던가 무대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요. 또 촬영을 했던 방이 굉장히 작아서 어떨 수 없이 클로스업을 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내용적으로 친밀감을 담아내기 위해서 클로스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좁은 공간, 좁은 방을 사용하는 게 영화랑 잘 맞아떨어졌네요. 특히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간이 좁아요. 더 긴급하고 다급한 효과를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스토리와 참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네요.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영화 보시고 궁금했던 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의 느낌이랄지 그런 걸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크레딧이 올라오고 나서요. 원작이 있고 또 토크를 들으면서 그 전에 원작이 100년 전이고 각색이 몇 번 시간이 되었던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각색이 여러 번 된 작품을 2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만들어낸 제작자 그러니까 왜 이걸 다시 각색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각색하시면서 자신들만의 의도를 새로 담아내고 싶은 게 있었던지 보고 싶었습니다. 뭐 뭐지? I mean, I guess first of all because La Ronde has been around so long and there have been so many adaptations like we were excited to be a part of kind of that history and filmography but what brought us to the piece was our admiration and respect for Michael John Maciusa as a composer. He's done numerous shows on Broadway and what we are attracted to him attracted to his work is because you know his kind of musical style is not you know the typical kind of like big show-stopping musical numbers it's all very like character-driven music and that lends itself to cinema at least the way that we are interested in making musicals. Yeah, most musicals like this is more almost operetta in style the way that music is written and you know most musicals like Beauty and the Beast or Les Mis there's you know a three or four minute song about the same topic. Somebody's singing three verses and three choruses on how much they love somebody and that's not sort of anti-cinematic because what do you do for all of that time? And this piece only has one or two songs that are in it that sort of similar style otherwise it's really just Michael Johns writes for the character and if the character needs to go somewhere the song goes somewhere the song changes the tempo changes the rhythm changes the time signature the key everything he's all about you know that moment and time what do you think of it? Oh yes the song I want to um the song of my was stuck in a 라는 제목의 연극인데요. 그 작품이 나오고 그것이 계속 시대를 뛰어넘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창작자들에 의해서 각색되고 계속 재창조가 왔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작품의 각색의 일부로 역사의 일부로 우리 작품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끌었던 것은 원작 뮤지컬을 저희가 이 작품을 각색한 그 원작 뮤지컬을 만들었던 마이클 존 라큐사에 대한 저희의 어떤 존경심 때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웨이에서 무대에 올려진 많은 작품을 쓴 그런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음악적인 스타일이랄까 이런 게 조금 기존의 대형 뮤지컬과 프로덕션과는 다른 점이 많은데요. 어떤 그 전형적인 뮤지컬 그런 곡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그런 곡들을 쓴 스타일로 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영화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캐릭터에 주목하는 점에서 또 캐릭터에서 캐릭터로 동력으로 곡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작품을 이끌리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런 점에서 좀 오페라타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녀와 야수 같은 뮤지컬 공연이 3, 4분짜리 곡이 하나의 주제로 여러 사람들이 절거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쭉 부른다고 할 때 이것을 영화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마이크 존 러큐사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으면서도 그 순간에 몰입한 그 캐릭터의 그때 감정에 충실한 것들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영화로 영화를 해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여기 질문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보는 동안 무척 즐거웠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감각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시간이어서 아주 근래에 너무 훌륭한 영화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한국에 오셨으니 두 분께서 있는 계신 여정 동안 한국, 서울을 좀 잘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가 영화를 보는 10개의 에피소드 중에 이제 두 명의 등장인물 그러니까는 욕망을 느끼거나 사랑을 느끼거나 하는 커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남자 여자 커플이 나올 때에 캐스팅에 관해서 좀 의문이 들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남자 여자 커플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나오는 배우들이 남자 배우들보다 체격이 크거나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드래킨이나 트레스젠더로 예상이 되고 추정이 될 만한 그런 배우분들이 나오고 혹은 이제 유색 인종, 남자 배우들과 여자 유색 인종 이런 식의 매칭들이 진행이 다 되어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And we very much are enjoying Seoul. You have an amazing subway. The casting was a huge puzzle. And it, you know, the first person that we cast was Otter McDonald. And then it was, as every person was cast, it was a question of, you know, what does the full, what is the full cast going to look like? You know, age, color, et cetera, et cetera. And so it was, it was kind of step by step trying to figure that out. And we knew that we wanted to have a diverse cast. You know, we changed the gender of a couple of the roles from the original stage production. So the senator on stage is almost always played by a male. And we decided to make it female. And that's because we wanted some other, you know, sexualities represented. And it's a very big convers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about casting and diversity and having people of different friends with. And we inhabit the city because oftentimes in the United States, you end up with a cast that's all white. And we knew we did not want that. So the specific like pairings were, we were thoughtful about it, but we were trying to find the best actors that we could find that represented a sort of diverse group of people. And some of the men that probably appear white to you guys are not, like the college boy is Latino. He's from Puerto Rico. And Cheyenne is Native American. And he sort of passes as white for most people. So it's, we were, the real specific choice was just diversity and something that represents, you know, the city we live in. And the specifics were kind of what we ended up with because of, you know, trying to choose the right actors and that were available and they were the best people for the sort of character, the energy of the role. So the two-year-old setting was able to cast out with the coordinates and theiya is throughout the series. And there was a particular actors that didn't look my还有 fått on it, And the final character was the same YA, and that in the career that came from by the internal castingiste. Even more details, because we took I didn't want to majorcito to communicate it. It was looking through the differences in different parts that how can my parents grapple in the world. So that to keep it coming online, that's the movie that you turn out, And the reality rising people-cived design must have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섞인 그런 구성으로 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상에서 그것을 다양하게 보여주자라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또한 현재 미국 사회 안에서도 특히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공연 무대에서 이 다양성에 대한 부분 또 젠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옛날처럼 그냥 전부 백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오늘날의 미국을 잘 드러내는 다양성이 다양성을 보여주는 페어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고 저희도 많이 고심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두 명 두 명씩 짝을 지을 때 둘이 잘 어울리느냐 보다는 어떤 이 역할이 갖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배우들로 짝을 짓다 보니 보셨던 그런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다 백인으로 비춰질 수 있긴 하나 그 칼리지 보이를 역할을 했던 친구는 미국인이 아니라 이제 백인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카 사람이고 또 샤이엔 역할을 했던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카노 인디언 원주민입니다. 좀 겉으로는 백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모든 배우들에게서 좀 다양하게 그 또 젠더에 대한 것도 좀 우리 영화는 그 다양성을 담아보자라고 생각이 돼서 주지사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극영화 버전의 그 그러니까 뮤지컬 버전에서는 남자가 원래 주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여성으로 바꿨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를 준 부분입니다. 캐스팅 부분을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뭐 레이스도 그렇고 젠더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정말 고려를 많이 해서 맞췄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메이저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정말 구색맞추기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기 경찰이 백인이 두 명 있으니까 한 명 정도는 흑인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영화에서 좀 감동을 받았던 건 단순히 이 프로포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역할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동등하게 가정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알록달록한 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먼저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간단한 질문인데 제작자분들께서는 여러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작자분들께서 들으신 의무 bring 촬영된 단순히 because the actors were very high maintenance, and the location was not ideal and we built the set for it and everybody at the end of those two days 그리고 그들은 손길과 공간에 대한 네, 굳이 하나를 꼽자면 타이타닉스인일 것 같은데요, 촬영 자체는 사실 너무나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배우는 좀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할까요, 옆에서 맞춰주기 힘든 그런 성격의 배우인데다가, 로케이션이 이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이 장면을 촬영하다 보니까, 촬영했던 스텝이나 사람들 모두 다 너무 지치고 이틀 찍고 나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막상 촬영할 때는 어떤 거친 에너지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는 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장면을 촬영한 곳은 폐업판 가구점이었는데요.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서 이 세트를 포크레인 같은 거 위에 얹어놓고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찍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영화 마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저희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원작이 소개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국내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잘 원작 모르는데, 혹시 연출하실 때 원작의 병이랑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원하셨는지, 아니면은 추가로 각색하시면서 연출자 분들의 의도가 반영이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 erm된 점은 아니죠? zar픈 ba워? 이 시각의 시각이 아주 성장한 올림픽 앨범의 작품을 통해서 거 같아 러그게 되어 있었다면 그 영상의 영상 자리에 대해 그리와 Michael John을 둘째의 작 어려움들 그리에서 일을 많이 가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와들은 그래서 그래서 그리와들을 이 작곡을 해왔는데 그 100년 전에 쓰여졌던 원작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다른 시대를 다루고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하나의 같은 시대의 시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20년 전에 뮤지컬화했던 마이클 존 러큐사가 오늘 영화와 같던 것처럼 10개의 다른 시대와 10개의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로 각색을 했던 것인데요. 이 영화 자체는 그 뮤지컬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곡을 충실하게 해왔고요. 다만 그 가수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가 프로듀서랑 같이 원작이 붙고 이런 장면은 원래는 뮤지컬에서는 다른 시대인데 영화 화면으로 가져오다니 어디가 붙지 않아서 영화를 위해서 새로 쓰고 가사도 여기 있는 코리가 직접 쓰고 마이클 존 러큐스가 곡을 붙여서 영화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새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은 신나는 장면을 즐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의사항은 이 – 큰 가사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에서 좀 더ija 있었습니다. 그런 게 패드로는 없지만 이것은 약속의 유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allowances에서 même 흔들고 있는 장면은彭随으로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arCosYN이 불렀어한 장면을 vocal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가 작가 vert. 고 Catch Larrond을 봤어요. 362는 고ck의 주의사항을 보고 싶으니까요. 고픈 상품으로 가정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라런드가 여러 작품을 준비하면서 원작이었던 라런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각색이나 영광을 받아서 이것을 각색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니콜 키드만이 주연했던 블루룸이라고 하는 연극도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였다고 되어 있고 앤터니 업킨스와 주드로우 주연의 3360라고 하는 영화도 라런드의 각색이라고 합니다. 또 제인콘다 영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작품에서 사실 사용을 했거나 영감을 받았거나 각색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질문자님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을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내 좀 미묘 복잡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에로티시즘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한 영화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랑에 관한 데피니션의 정의를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That's a third question for the last question. I mean I think it's about like connection. actual connection with somebody. And I think that can be many different degrees. 근데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가질 수 있는 커넥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레벨에서 그 커넥션은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잠깐 멈춰서 어떤 상대방과의 둘이서 커넥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멘트를 너무 감동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로 해주셔서 모두들 뿌듯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영화와 같이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뜻깊은 GV까지 끝까지 남아주신 강경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계신 강민영 씨 그리고 Tom Curr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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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